이 케이크는 맛있고 놀랄 것으로 가득 찬 매우 특별한 케이크죠. 어? 이게 누구야? 프리맛 온나? 번째도로 온통 다 내 생각뿐 꿈속에도 내게는 당신 뿐이야 내게 생각 내게 사랑 내게도 행복 당신 뿐 그대만이 나네 전부 온종일 하루 24시간 동안 내 맘속엔 언제나 당신 뿐이야 드린날두 맑드린날두 아침이 확 확 확 확 내 맘에 언제나 당신 생각뿐 하나, 둘, 셋, 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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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넷 하나, 둘, 셋, 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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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스태프분들과 작업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지만 사실 2막 배우였거든요 제가 근데 그거에 비하면 시잉 더 레인에서는 1막부터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이 작품이 더 많아진 분량과 더 많은 역량을 보여드려야 하는 큰 무거운 작품인 것 같아서요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그런데 작품 자체는 굉장히 밝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젊은 에너지가 가득해요 그래서 이 작품 자체가 저는 너무 재밌더라고요 제가 극을 봤었는데 그래서 저는 일단 재미있다는 매력과 그리고 제가 계속 나와서 뭔가를 많이 한다는 게 저 자신한테는 이 작품의 매력으로 다가왔어요 너무 개인적이라서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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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